디케이드 오브 럽. 공감의 10년. XSFM. 저는 건조에디터와 함께 있고요. 안녕하세요. 건조에디터입니다. 네. 늦은 벨비클럽장과 함께 있고요. 네. 조금 늦게 왔습니다. 네. 건조에디터가 원고를 준비할 때마다 오다치는 입장에서 재미있는 건 건조에디터가 맨날 뭘 새로 배운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단히 신기한 새로 배운 것들이 있는데 20, 30대의 유권자 시민들에게는 지금의 친일 논란이 좀 신기할 수도 있어요. 신기해요. 다 합이 된 줄 알았거든요.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30대, 20대만 해도 최소한 10년 넘게 이 교육을 받아오고 자란 시민들인데 이걸 부정하는 한국인 꼰대들 뭔가 놀라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다 합의가 된 줄 알았는데 한 10년을 터므로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체력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역사에서만 보고 전에 그랬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안 그러겠지. 옛날에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다면 이번에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저희는 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조금씩 뭔가 제 안에 뭔가 깨지는 기분이 들죠. 앞으로 나는 어디까지 실망해도 괜찮은 것인가. 2006년에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광화병파도 못 되었죠. 이런 밈이 있었어요. 이명박은 민주주의의 천사다. 엔젤로 네모크라시. 왜냐하면 민주정권이 재직권을 하면서 10년을 했잖아요. 민주주의가 소중한 줄 우리가 잊고 있었다. 그걸 다시 깨닫게 해줬다라면서요. 저는 지금 이런 매국 세력들이 잔존하고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서 20, 30대 시민들한테 왜 그걸 이제까지 몰랐습니까? 탓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알려지게 돼서 깊은 측면이 있어요. 마치 이명박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렸듯이. 다만 저는 언제나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문재인 정권 기간 내내 이런 비슷한 논란이 생기려고 할 때 이런 밀들이 돌았거든요. 총선은 대선은 한일전이다. 그게 왜 철진한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고 있느냐라고 혀를 끌끌쳐던 지식인들이 발에 걸려요. 마음에 걸려요. 이 싸움이 안 끝났다는 걸 왜 배운 사람들이 모르지? 매번 새롭게 놀라는 느낌이죠. 2010년대 말에 그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을 하지 않은 지식인들은 지금 신기해하고 있을까요? 역사를 다 알고 나이도 다 먹은 사람들인데 2024년에 지금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걸 가장 불행한 광복절을 맞았다는 걸 맞게 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이 정도 강도는 처음 아니에요? 이명박 때 있었고 제가 늘 얘기하는 직원 조기 논란 때 독도와 관련된 일본에 대한 전향적인 액션을 보여주려다가 국내에서 욕을 먹으니까 화들짝 놀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찾아갔던 그 시절 그런 제스처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그럴 제스처를 예전 그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곤란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던 지금은 지금입니다. 미래는. 그때 이미 씨앗은 뿌려져 있었고 그 당시에 외교 관련된 관료들 지금 다시 그대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사상적 토대를 놓아준 학자들이 또한 관료로 진입하고 있고 이명박 정권이 이루고자 했던 역사 바로세우기인 겁니다. 지금이. 저희가 긴 테이오 다뤘었죠. 네. 역사의 반복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 애증의 정치클럽은요.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클럽 목요일은 건조에디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필이님 혹시 Y 책 아시나요?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로 합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어느 날 궁금해서 저는 막 기록 뒤져보고 제 술버릇이죠. 네. 전 컴퓨터랑 주고 술을 먹으니까요.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만화 음 네. 그런 생산적인 술버릇이 되게 저는 단행본 만화 네. 저는 당연히 뭐 이현세화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생각했는데 Y 시리즈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8천만 부가 넘게 팔렸대요. 그거를 그냥 컴퓨터 앞에서 서칭하시다가 술 먹고 저 원래 술 먹고 그런 거 서칭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그 몇 년 전에 궁금했었거든요. 네. 출판사가 항공사를 샀다는데 대한민국의 출판사가 돈이 어디 있어서 항공사를 사지? 이 만화책 판 돈으로 산 거였던 거예요. 아 그때 얼마 전에 대전 가셨다고 가서 성심당 앞에 있는 줄을 보고 네. 아 왜 그 성심당이 그 돈을 낸지 생각하게 됐다. 혹은 사람들이 왜 다 대전 와서 이것만 하는지 좀 눈으로 보게 됐다. 아 네. 매출이 왜 그만큼인지 알겠다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학습 만화의 시대를 산 사람들은 출판사가 항공사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그 시대를 안 살다 보니까. 근데 저는 후랑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거 달라요. 네. 출판사가 다르고요. 그 Y 시리즈의 인물 시리즈는 Y 피플입니다. 후는 출판사가 다릅니다. 네. 이런 트리비아고요. Y가 2000년대를 지배한 과학학습 만화죠. 네. 그래서 저는 세상 만사를 정말 이 책으로 배웠습니다. 네. 실제로는 정말 요즘 애들 집에 가면 다 이 Y 역사책들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젠 그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때는 이제 Y 책이 있으면 늘 도서관에 사춘기와 성편만 너덜너덜했거든요. 아이들이 도서관을 많이 쓴다는 증거죠. 그렇죠. 좋은 거죠. 네. 요즘도 인기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아. 맞아. 저 때도 그거 있었어요. 먼 나라 이웃나라. 아. 저도 그것도 봤어요. 근데 그것보다 Y가 더. 훨씬 뒤죠. 근데 훨씬 더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Y가 훨씬 쉬워요. 훨씬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출간 중이라 요새는 Y 코딩까지 나왔고 역사 위인까지 다루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Y 한국사 시리즈를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저때는 안 나왔어서 한 번 봤는데 총 44권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현대사를 다루는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망쳐야죠. 네. 현대사 앞에서. 전혀 놀랍진 않은 일이죠. 전교 교과 과정에서도 현대사가 엄청나게 추격되어 있으니까요. 아. 후는 다룹니다. 아. 후는 그렇죠. 후 스페셜 김대중을 제가 봤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학습만의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아직도 현대사가 낯선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민주화 이후의 역사가 그렇죠. 이게 한 번 역전을 한 다음에 문민정부 시대 이후에 보수정권 정확히는 군부정권의 역사를 찬란한 경제발전의 시기로 기술했던 현대사를 한 번 뒤집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시기를 거쳐가면서 근현대사 기술이 좀 더 중립적으로 바뀌었다가 이명박근혜를 거치면서 그냥 투전판이 돼서 싸움의 장이 돼서 싸제 역사교과서 논쟁을 거쳐가면서 그다음부터 아이들에게 여기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현대사를 좀 덜 가르치게 되죠. 현대사의 중요성을. 네. 현대사를.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우면 기억 남는 게 뭐 인분사건? 그 정도밖에 없어요. 원래 그날이 된 똥만 생각하고 웃기잖아요. 그래서 똥을 던져대요. 학문기에요? 네. 갈수록 학문기의 기간은 길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배경은 전혀 생각도 안 나고 막 똥을 던졌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 아동 그림책 같은 거요? 누가 국회에 똥을 던졌지? 이런 책이 있는. 누가 노동사에게 똥을 던졌지?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운 좋게도 지금의 저는 셀프로 Y 한국 정치사 만드는 게 제 일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걸 주문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애정 글은 Y 전향 편입니다. Y 전향으로도 막 몇 사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한 트럭 나올 것 같은데. 전향 대백과 사전. 네. 건조한 그림만 그리면 우리가 만화책을 만들어서 항공사를 사야 되겠다. 전에 이상평론회에서 이인재를 다뤘었죠. 그렇죠. 그게 일단 첫 편이었던 것 같고요. 가장 귀여운 전향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좀 주로 다룰 사람은 김문수 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네. 곧 고용노동부 장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죠. 네. 80년대에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하늘 위에서 아주 신기해할 일이에요. 그렇죠. 네. 야. 애네리 노동부 장관이 됐어. 근데 정권이 그 구래. 이게 무슨 대통합이냐. 아 정말요. 이런 통합이 없습니다. 그런 통합적인 이유로 인선의 이유를 내세웠던 것은 노사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배경에는 노동운동의 전설이라는 김문수의 과거가 있고요. 이건 많이들 아는 사실이고 언론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클이들 하던 것처럼 한번 훑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훑는 과정에서 진짜로 궁금한 파트는 전향 직후부터 도지삼이다까지의 진화 과정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인싸가 된 이후의 커리어. 그렇죠. 인싸가 된 이후. 전향을 할 수 있죠. 네.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김부겸도 전향을 했었으니까요. 그럼요. 그런데 김문수의 전향은 독보적입니다. 우선 상징성. NL짱이었다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거의 PD 계열이었더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간혹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톱 말도 안 하고 5호 대장 중에 하나다. 이것도 아니에요. 왕. 왕. 이 사람은 진짜 여왕벌. 그래서 김문수만 믿고 간다면서 민주당 행을 함께 택했던 선후배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독보적인 거. 자유통일당까지 아우른다. 그렇습니다. 보폭이 가장 넓다. 발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력을 따지자면 정치적으로 가장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루틴을 거친 사람들 중에 가장 성공했죠.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맨 꼭대기에 있었어요. 다른 산으로 올라서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사실 실례긴 하지만 YS의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좀 케이스가 많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 사람은 뭐랄까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금메달리스트가 UFC 챔피언이 된 것 같은데요. 영 다른 산의 정복자. 철인입니다. 그래서 한번 Y 전향 김문수를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 싫다는 해결의 실말이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 맥주의 친구는 나의 친구 바보상해.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 뭐야 그건 머리에 저...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음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바다 그리고 술.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해.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음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바다 그리고 술.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해.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년 만에 공개방송. 춘천은.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 춘천 상상마당에서. 8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대구 아회 아트홀에서. 8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춘천은 팟캐스트 시대는 8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는 8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공개방송. 다음주 토요일 다다음주 토요일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여파시 공개방송 티켓이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서 절차준립 판매 중에 있습니다. 네. 인터파크 티켓은 돈을 들고 달아나지 않습니다. 네. 춘천은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네. 그냥 다음주입니다. 다음주 주말에 봬요. 중도에서. 네. 8월 24일 오후 3시 춘천 상상마당입니다. 바라건대 이번주보다는 덜 더울 것 같고. 네. 중부지방에는 비가 좀 많이 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대구는 8월 31일 오후 3시 아회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바라건대 지금만큼만 더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가 그래도 체감온도가 좀 예전보다 내려갔다라는 기사를 오늘 제가 봤어요. 네. 가로수를 많이 심었다나 그렇다네요. 박정희도 심었어요? 네. 박정희도. 아. 동대구역에 박정희들이 심었다는 소리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5미터짜리를. 네. 관객 선물로는 앤서나이틴에서 폼클렌징 준비했고요. 매일 호재에서는 세타필 시어버터 크림. 비싼 거? 네. 사낸삼은 정품 사냥 상상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제일 비싼 거? 네. 오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높은 확률로 받으실 수 있으니 한번 노려보시고 공개방송도 즐겨주세요. 그렇습니다. 코스터하고 데케이드 오브 러브 스피커도 여러분들 오실 숫자에 맞춰 준비했어요. XSFM 첫 예약 판매를 실시했던 10주년 티셔츠가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 곁으로 갑니다. 네. 다 찍었습니다. 이제 발송 준비 거의 다 됐습니다. 네. 19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다음 주 한 20교일까지는 거의 무조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즉 공개방송에 입고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핑크빛을 뽐내며. 단체 사진 찍게 생겼습니다. 좋아요. 네. 다행히 딸기 유색이기 때문에 미통당 모임으로 보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적어도 이제 옛날 얘기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네. 통일민주당이 적어도 정덕들에게 있어서 이 정당이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습니다. 보수 야당. 보수 야당. 의회주의자들이 있는 즉 반군부 보수 정당으로 상도 동계를 보았습니다. YS를. 그래서 YS가 군부와 손을 잡는다고 했을 때 그냥 보수 정당이 커지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충격받은 분들도 많지만. 정치적 성향만 봤을 때는. 충격이 너무너무 컸다면 경남 부산은 그냥 상도 동계를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남의가 하며 영원히 지금까지 함께 가잖아요. 가죠. 실제로 당시 정덕들에게 더 큰 충격은 YS가 어떻게 김문수를 영입했는가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문수 얘기해요. 네. 그 김문수는 1970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중퇴하고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해서 노동운동에 매진하던 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좌파 인텔리들이 다 그렇듯. 지금 어느 정당에 있는 다선 의원들도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당시 운동이 얼마나 적극적이었고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많이들 나와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하고요. 그 안에서 또 굉장히 급진주의자였다고 해요. 경제주의, 계량주의 이런 걸 얘기하는 선배들이 굉장히 세상에 속세에 찌들었다 이러면서 비판도 많이 했다고 하고. 꼬장꼬장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짱을 먹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검거가 되어서 2년 반에 옥살이를 합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나와 보니까 민주화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소련도 붕괴가 됐고요. 1990년에 석방이 되어서 장기표의 권유로 민중당 창당에 참여를 해서 노동위원장을 맡습니다. 이게 정계 입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중당은 당시에 좌파 정당을 만들자라는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였죠. 장기표 역시 노동운동과 재화민주화운동의 레전드고 당시에 이 민중당을 함께 창당했던 모든 인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당수가 보수정당 한나라당으로 흘러들어가서 친 2명밖에가 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에서 민중당은 한동안 실패했던 진보정당 세우기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민중당이 실패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더 묵어있다가 나중에 국민승리 21이 새로 탄생하죠. 그들과 상관없는 그 다음 세대들. 이때 민중당이 14대 총선에 참여를 하는데 그 과정에 노회찬도 함께 했었고요. 맞아요. 이때 제일 큰 이름 중 하나는 백기환이 있었죠. 하지만 총선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득표율 2%를 넘기지 못해서 이때는 득표율 2%를 넘기지 못하면 정당이 해산됐어요. 그렇습니다. 꽤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그 패턴이. 그래서 민중당이 해산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김문수는 몸담을 때가 또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권인숙의 권유로. 권인숙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여성부 장관 지난번 민주당 국회의원 현재 용인의 자리를 트고 있는 그 권인숙입니다. 아는 이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성학의 권위자. 87의 얼굴. 바로 그 사람. 그 권인숙이 권유를 해서 노동인권회관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그러다가 방향이 갑자기 바뀝니다. 네. 94년에 민주자유당에 냅다 입당을 합니다. 빠밤. 전소리 시작. 이걸 이제 게임 용어로 점프스케어라고 하죠. 갑자기 훅 튀어나오는. 허기허기처럼 웃으면서 갑자기 민주자유당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요. 맞습니다. 소련 붕괴로 사회주의의 한계를 깨달은 게 본인 전향의 이유라고 이때는 밝혔어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이때 주목해야 할 거는 대부분의 전향자들이랑 같은 근거를 내세우긴 했는데 적극적으로 우린 변전한 게 아니라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시나 설득될 것 같아. 근데 이때 소련이 붕괴하면서 그때 퍼졌던 낭만주의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그 후쿠야마였나? 프랜시스 그분도 역사의 종말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낭만이 있던.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 반전법적인 논쟁의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벨비클럽장이 말한 대로 어떤 믿고 있었던 감정적 벽 같은 게 사라진 기분이 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동국권의 젊은이들. 이 체제를 믿고 내가 앞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서방에서는 저기에서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있었던 제아의 사람들. 에게 힘든 거였죠. 모두가. 굿바이 래닝 같은 영화에 그런 감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 그렇습니다. 김문수도 마음이 무너졌겠죠. 그런데 당시에 무너진 사람은 김문순만 있는 게 아니라 노회찬도 있었습니다. 그 동지였던 노회찬에게 당시에 김문수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너는 백을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두세 개만 하겠다. 그 두세 개만 잘하면 살아있는 민중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은 저도 하는 말이라. 네.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죠. 다만 김문수에게 재미있는 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게 결과론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랑 같잖아요. 하고 싶었던 백이 있는데 백을 다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는 성공했고. 두세 개도 안 했어요. 네. 요새 기사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는 이유가 의정활동할 때도 관련해서 법안을 많이 냈다고 하는데. 그 관련해서 법안을 냈던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걸 민주당에서 발굴을 해서 요새 많이 나오는데. 저는 더 깜짝 놀란 게 3선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3선 의원입니다. 네. 15년을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 사이에 발의한 법. 12년. 아 12년. 12년을 했는데 그 사이에 발의한 법안이 15개래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대한민국 의회가 해가 갈수록 유능해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기준이 또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고 그렇게 발의를 막 해야지 유능하다는 그런 인식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시도 부족했고. 그렇죠. 그리고 공관위의 공천관리위원회의 기준도 별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그냥 대의원만이 따로 놈으면 이기는 게임 아닙니까. 네. 그래서 더더욱이 김문숙 같은 사람한테 오랫동안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부천소사가 지역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자 대투쟁의 본고장 같은 곳이에요. 원래 늘 진보 강세였죠. 그래서 거기에 공천을 받았던 거였거든요. 오래된 당원들, 오래된 시민들도 김문수니까 당적과 무관하게 찍어줄 수 있던 곳이에요.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사실 아무것도 안 한 정도가 아니었죠. 그렇게 그래도 저기 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나 보다. 뭔가 진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나 보다. 현실적으로라고 그래도 좀 변호해 주던 세력이 원래 있었대요. 그러다가 완전히 변절자로 찍힌 계기가 생깁니다. 바로 신한국당의 노동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에 동참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그러고 나서도 의회 민주주의에 내가 상처를 남겼다.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 다음 해에.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의 하태경 의원 보시면 잘 드러납니다. 과거는 세탁해야겠고 합리적인 모습은 보여야겠고 이 둘 사이에서 부유하다가 점점 그래서 어쩌라고로 태도가 바뀌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하태경 전 의원이 지금 그러기 직전이에요. 맞아요. 지금 맨날 문재인 정권에 있던 사람들 낙하산식 공직 자리 나눠주기 이런 거 한다고 하더니 지금 보험 연수원장 같잖아요. 보험에 대해 뭘 하신다고 빨갱이가. 아 나 너무 못됐나. 김은수처럼 말하나. 아무튼 점점 그렇게 돼 가요. 지금 하태경 의원 보시면 한 20년 전 김은수 장관 후보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김은수가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그렇지 않았다. 네. 그 증거 중에 또 하나. 교원노조법 처리에서 교원노조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당연히 신한국당은 반대였죠. 그런데 본인은 원래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노조조직 운동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당론과 의견이 배치되자 이땐 기권하는 선택을 했어요. 살자고 빠지죠. 네. 살자고 빠졌지만 그 이후의 행보와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아 뭔가 소신 그래도 지키는 행위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했구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와 비교해보자면 상대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지금의 김은수가 됐는가. 정치적 입장 자체가 아예 변화한 것 같은 느낌은 재선에 성공하면서도 본격화가 됩니다. 이때 했던 발언이 노동자에게 최대의 복지는 일차례 창출이고 여가 및 근로조건 개선은 차후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젊은 시절에 인생을 바친 모든 투쟁과 싸우기 시작하죠. 네. 이때 재선 이후로부터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돈만 좀 됐잖아. 그렇습니다. 라는 거죠. 노동운동의 대부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절에 김은수가 정치사에 끼친 가장 나쁜 영향은 이것들을 한 것도 다 나쁜데 기본적으로 신한국당에 가서 공천을 받았다는 자체에요. 왜냐하면 여왕벌이니까. 이 사람이 가면 다 따라가죠. 그 당시에 열심히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될 것 같다는 쥐구멍을 찾아요. 쉽게. 그 쥐구멍은 커져요. 아니 심상정 노예찬 같은 젊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거든요. 이건 마치 옛날 로마아카 같은 무슨 임종석 총학생회장 같은 사람이 임종석 의장 같은 사람이 신한국당 가는 그런 거예요. 그럼 다 가요. 그랬으면 386 다 따라갔을걸요. 그렇죠. 그 집단 내의 합의 집안 자체를 바꿔버린 일이죠. 네. 이 주호일 근무제 반대하면서 했던 발언이 노동법 날치기 그거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반성한 지 6년 만에 일어납니다. 아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갑자기 우클릭이 정말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빨라져요. 분야도 가리지 않습니다. 작은 푸들 뛰어가듯. 네. 여기서부터 에라 모르겠다. 네. 디테일이 보이지 않죠. 그렇죠. 푸들들 뛰어다니는 거 보면 진짜 정신없이. 다리 안 보이잖아요. 사방팔면 총알 쏜 것처럼. 네. 약간 그런 나이든 강아지 닮은 거 같기도 해요. 어떡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뭐에 와할라. 안 돼. 정신 차리고요. 분야를 가리지 않은 게 지금 노동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본인 이제 원래 있던 나와바리를 버리는 거에서 시작해서 역사로 갑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광장 동상 만들어야 된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촛불 집회에 물대포 진압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문수는 그냥 옥살이를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진 고문을 달아가면서 옥살이를 했던 사람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젊은 시절에 자신의 상대가 했던 일을 더 크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그 민들레에 몇 년 전이었나 재작년쯤에 민들레가 창간된 지 오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유시민 이사장이 쓴 글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약간 캔들링 라마 날라이커스 들었을 때 땡 약간 이런 감정을 들게 하는 그런 어떤 글이 있었는데 유시민 작가 은근 그런 거 할 줄 알죠. 되게 아프게 약간 잔인하게 때리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고문을 너무 모지게 당해서 뇌에 분명히 손상이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지들이 이제 유시민 작가를 좋아하는 이유와 유시민 작가를 싫어하는 이유가 동일하게 거기 있죠. 때려야 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얼마나 세게 때려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근데 우리는 예의상 안 하는데 저 사람은 할 줄 아네. 할 줄도 알고 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제가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예요. 젊었을 때 본인을 늙어서의 본인이 적극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듯한 그림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발언보다 촛불집회 물대포로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게 관련해서 데모만 한다고 세상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면 뭐가 슬프냐면 70, 80년대만 해도 김문수 같은 지도자급의 인사는 이 사람을 수배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야 됐어요. 숙식을 몰래 챙겨주고 이런 거는 일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김문수처럼 입은 사람을 일부러 잘 보이는데 세워놓는 일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적과 자기 집안의 행복을 걸고 희생하는 거예요. 김문수 하나 지키려고. 진짜 전쟁이네요. 네. 80년대는 그랬어요. 그걸 수혜를 입으면서 그쪽에서 왕노릇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클릭을 한 결과 2011년에는 CEO가 뽑은 신시장 대권주자 1위에 등극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 경제기사입니다. 최고 재벌 친화 정치인이 됩니다. 제가 다리 엄청 길다고 했잖아요. 이때가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나요? 아 2011년일 때였는데 그렇죠. 경기도지사를 했던 게 2006년부터 14년까지거든요. 연임을 했었죠. 이러면 본인도 학습 효과가 있죠. 변절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목소리를 최대한 높였더니 성공의 속도도 빨라지잖아요 같이. 아 조빠가의 원조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때 그래서 경기도지사 때는 대권주자로 분류됩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에 그래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와 맞붙죠. 그 정도의 입지였습니다. 경기도지사 때 했던 공과 잠깐 그래도 짚고 가자면요. 대표적으로 공이라고 평가되는 거는 다 교통 관련된 거예요. 이명박도 서울시장하고 비슷하죠. 경기순환버스 신설 수도권 통합요금제 도입 수도권을 관통하는 현재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정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gtx 개념을 처음 꺼낸 것도 김은수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랄까 자세히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랍니다만 자민당 정치인들 중에 지자체장 출신 정치인들하고 좀 비슷하달까요. 공이 보통 대중교통 관련된 것밖에 없어요. 뭘 더 넣고 뭘 더 넣고 뭘 더 넣고 나머지는 뭐 민영하고 뭐 민영하고 뭐 민영하고 이런 것. 크고 그런 게 좋은가 봐요. 눈에 잘 보이는 거.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남아있는 김은수의 동지들을 때리는 얘기들을 보수 언론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gtx 얘기 심상성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져가서 얘기한다 이러면서. 과는 막말 관련된 게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거는 역시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건 옛날에도 알았어요. 당시에도 알았어요. 네. 도지사인데 당신 누구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만도 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운동가 시절부터 2014년까지 계속 김은수는 자기가 몸담은 조직의 짱이었습니다. 거물. 네. 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내려간 적이 없네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통찰이고 지금의 20, 30대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게 70년대부터 10대 후반, 20대 초반들은 글줄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배운 애가 강단도 있고 목소리도 크고 말도 잘하고 협상도 잘해. 그럼 걔는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조직의 후두머리입니다. 이게 이제 86 이후 세대들이 86 세대들을 싫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역사가 개창 됐을 때부터 시대의 주인공이었다. 그런데 나쁘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다만 이제 건조 에디터가 지적해준 본질은 이거죠. 입장을 바꿔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작이 생각보다 더 전이에요. 서울대 입학보다 전입니다. 일단 경북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지금도 대구에서 명문입니다. 예전보다 입지가 많이 줄었지만 경북 중 경북고를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자기가 몰락한 시골 양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 이런... 늘 사사가 시작부터 약간 아래서 태어난 거죠. 아 이런... 이러면 개인이 성공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 같은 걸 느끼고 살았다는 반증인 거죠. 방증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다가 첫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2016년 20대 총선이었어요. 대구 수성갑에 출마를 했지만 김부겸에게 참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상대가 기억 안 나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무려 김문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대단했네요. 전향 대 전향이었던 거죠. 사실. 그 사이에 이제 자기 계파로 줄도 세우고 해보다가 잘 안 돼가지고 자기 혼자 살아남고 싶을 때 가는 곳이 대구 아닙니까? 거길 가는데 거기서 민주당한테 지는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네. 이건 저도 기억나요. 온 동네 사람들이 떠들었었거든요. 전수선구에 안 살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라면서. 그러다가 2018년에 또 집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에게 패배를 하죠. 그렇습니다. 표차가 꽤 났습니다. 아무도 박원순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그때는 3자대결이었죠. 안철수, 김문수, 박원순.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22년에 경선 후위 위원장으로 재홍립을 시켜줄 때까지 야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때부터 김문수에게 극우 딱지가 붙었어요. 본격적으로. 네. 경기도지사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연임도 했고 그게 광역단체 지사로서는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연임했던 게. 그때까지만 해도 전향에서 성공한 정치인. 적당히 유능한 보수 이미지였어요. 네. 재벌친화라는 건 보수 정치인한테는 아주 좋은 이미지인 거잖아요. 네. 지금 재벌친화라고 해서 떠오르는 국민의힘 정치인 드물거든요. 있으면 유승민 정도인데 이 사람 지금 원내에 있지도 않고. 그렇죠. 물론 그때도 문제적인 발언을 하긴 했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네. 진정한 어둠의 길. 그러니까 손대집 알았어야 했던 그것의 손님. 진정한 어두운 곳에 드신 것은. 박근혜 탄핵 이후부터입니다. 아니 탄핵 국면부터입니다. 이후라기보다는. 네. 김은수가 따져보면 사실 두 번의 전향을 했어요. 네. 첫 번째는 노동운동가에서 반노동 정치인으로의 전향. 네. 두 번째는 비박에서 친박으로의 전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고등학생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심히 전향을 하다 말고 내가 안 한 전향이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박정희 집안이랑 친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빙고인 거죠. 전향 빙고가 있는 거예요. 집에. 냉장고에 붙여놓고. 아 뭐가 남았지. 아 어르신이 벨을 누릅니다. 딱. 박정희. 그렇죠. 고등학생 때 김은수는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박정희의 삼성개연에 저항하는 시위를 주도했었어요. 고등학교에서. 그러다가 2012년에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갔을 때도 5.16은 쿠데타 아니냐. 라면서 박근혜를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술 더 떠서 박근혜는 무소불위의 권력 아래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혜택을 다 누렸던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좀 자기한테 돌아오는 지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과가 좀 다르지만 스토리는 비슷하죠. 그렇죠. 네. 이 정도로 이제 인신공격을 했었는데 탄핵에 대해서도 처음엔 찬성을 했겠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디테일은 이렇죠. 친이계가 본인을 받아줬으면 바른정당으로 갔을 거예요. 2016년 탄핵 당시에. 일종의 보수의 노아의 방주였어요. 바른정당은. 탈출을 위한 배. 그런데 친이계도 김문수를 안 좋아했습니다. 너무 막 나간다고. 그러면 당에 남아야 되는데 당에 남아서 지분을 획책하고자 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준표와 김문수 대선주자들 중에. 나경원을 그렇게 분류하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그들은 남아있는 지분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태극기 잡아야죠. 아주 논리적인 설명이네요. 너무 딱 떨어져가지고. 약간 보드게임인가 이런 느낌인데. 김문수 입장은 그래요. 네. 보수 모노폴리였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탄핵 반대를 외치게 됐어요. 그러다 갑자기 전광훈 목사와의 사이에서 자유통일당을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인도에 떨어진 줄 알았더니 전광훈이 있죠. 전광훈과 손을 잡으면 한턴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룰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몰래 괴신교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하긴 전광훈은 괴신교로 불리하기면 죄송합니다. 제가 셀프디스했네요. 갑자기 자존심이 이제 스크래치가 나시죠. 존경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이 나은 결과를 보고 원이 투데이조차 탄식을 했어요. 기사 제목이 쉼없는 우향후 김문수는 왜 광기의 중심에 섰나. 세게 때렸습니다. 나름의 성공한 포지셔닝이었던 겁니다. 적어도 본인이 의도한 대로라면 태극기의 중심 정도는 서겠다. 과거를 워낙 잘 읽는지 이 뒤에 또 웃긴 게 2020년에는 도지사입니다 시즌2도 자유통일당에서 찍었어요. 이때 코로나로 한참 난리인 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전광훈 목사가 태극기 집회를 주도를 해서 노인 감염률이 더 높아지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 마스크도 안 쓰고 한참 비판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김문수는 당연히 그 현장에 갔죠. 그래서 경찰에게 검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검거까지도 아니에요. 사실 이제 시위리제를 돌려보내려고 하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동행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누군데 나한테 가자고 하느냐. 나 국회의원 세 번 했어. 그렇습니다. 호통을 선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때는 임팩트가 도지사입니다만큼은 아니었나 보네요. 네. 그때만큼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게 보면 노동법 날치기 반성하고 6년 만에 주호일자 반대했잖아요. 도지사입니다 하고 6년 만에 나 국회의원 세 번 했어. 정년이었군요. 네. 6년 전 김문수는 뭐 했을까. 2019년. 아 2018년. 2014년이 도지사입니다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왜 그 부자들 보면 겁나 비싼 포켓몬 카드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기분이 뭔지 모를 때가 있는데 김문수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든 자기 아이템을 꺼내 보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렇죠. 도지사임. 삼선의원임. 어떻게든 이제 팬티라인에 내리고 다니는 거죠. 드러내고 다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찰이. 켈빈 클라인이라고 안 써있고. 국회의원 16대 국회의원 15대 국회의원 16대 국회의원 16대 국회의원 김원수.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더 웃긴 거는 이 영상을 본인이 직접 본인 폐국에 올려서 퍼졌어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했다고. 전혀 하나도 반성을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태극기의 중심이니까요. 네. 그 당시에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2020년에 길에서 집회하는 사람들은 극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정광훈을 위시한. 정광훈 본인도 코로나에 걸렸었고. 제가 그 즈음에 방송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이 집단의 특징이 뭐냐면 죽음의 두려움을 모른다. 왜냐하면 실제로 관련된 인사들 목사들이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태극기 집회에 관련 있었던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죽어요. 코로나로. 그런데 죽은 자는 말을 못하죠. 말 피해 사례를. 그래서 계속 집회했습니다. 김문수도 쉬지 않고 나갔습니다. 지지자들의 정치적 결속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랑해야죠. 그런데 이게 되게 반복적인 전략인 게 2016년에 시사인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SNS 여론 따위 신경 쓰지 않는 남자. 이때는 대구 20대 총선 때예요. 김문수가 SNS에 페북에 이런 메시지를 쓸 때 자기가 택시기사 이런 거 하면서 되게 친서민적 이미지 했었잖아요. 자기가 택시기사 해보니까 시간당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뒤에 갑자기 그래서 대구 택시를 감차해야 한다고 썼어요. 그래서 그게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온라인 SNS 상의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전국 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요. 성명서를 내요. 그래서 SNS 여론은 신경 없고 표심을 얻을 수 있다면 나한테 중요한 건 오프라인 여론이다. 오프라인 표심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온라인에서 무슨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비합리적인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의견들을 막 게재를 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그의 전략은 딱히 실패한 적이 없다고 봐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아무튼 그런 전략을 계속하면 당연히 유튜브도 했겠죠. 아 네. 그럼요. 네. 안 할 수 없죠. 원래 안 했다고 해도 그 세력에 들어가면 유튜브를 하셔야 된다고 옆에서 자꾸 건드렸겠죠. 네. 김은수 TV라는 채널이고요. 정신 유튜브는 왜 이렇게 다 이름이 단순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름 TV. 뭐냐면 그 본인 이름 자체가 브랜드니까. 네. 정치인 뭐 이해는 하는데 정치에 대단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냥 그 이름만 들으면 들어가기 싫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델리 민추가 나은 것 같아요. 델리 민추가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카카라 아마. 네. 아무튼 유튜브도 했는데 그 유튜브의 주 콘텐츠는 당연히 이런 거였죠. 불법 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야 같은 발언. 네. 이런 발언을 해서 4년 동안 올린 수익이 5억 원입니다. 네.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네. 손해볼 게 전혀 없죠. 열심히 유튜버 생활을 하다가 22년에 돌아온 거예요. 경선호입위원장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부통령 트럼프가 지명한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 제이디 벤스에 대해서 원래는 트럼프 엄청 까던 사람인데 완전히 변절자다 완전히 돌아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진짜 그거는 그냥 커피였네요. 이게 티오피네요. 티오피네요. 그렇죠. 제이디 벤스는 그전에는 그렇게 유명했던 적도 없잖아요. 민주당 비리의 박홍배 의원실이 지금 이번 주에 이런 걸 찾아냈네요. 김문수의 국회의원 시절 법안들을 분석했더니 이런 법들이 나온 거예요. 뭔가요? 15개밖에 없다 그랬지 않았나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시 4인 이하 근로자에 대한 법 적용도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진보적인 법안이죠. 그거 하나라고 얼마 전에. 아 그게 제가 이거 대본 쓰는 중간에 딱 떴어요. 보니까. 네. 뭐 이랬던 분이었어요. 그러네. 그 2005년인데 발휘했던 사람은 베일도 의원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그 서울 지하철 노조 위원장으로 되게 유명했던 분이었는데 결국은 친박이 됩니다. 아 그런. 오늘은 이런 패키지 위주로. 네. 약간 게임할 때 보면 과거 파헤치때 꼭 얻는 아이템으로 다 찢어진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세라픽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약간. 네. 좀 약간 갈색 흑백도 아니고 갈색 같은 사진.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아까 법안 얘기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거 찾아보다가 책도 많이 썼더라고요. 당연히. 아 네. 그렇죠. 정치인이니까. 네. 근데 예스24 이제 본인 저자 소개를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자기가 제일 그럼 좋다고 생각하는 업적들을 올려놓잖아요. 네. 거기에 올렸던 법안은 납북 피해자 지원법 국군포로 지원법 등 북한의권과 관련된 다섯 개 법안을 발휘하여 북한인권 지키미로 불리기도 했다. 이거 말고는 법안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네. 법안은 별거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김은수에 대한 원고를 처음에 이제 준비해보겠다고 먼저 권조우가 얘기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 알아보고 저 사람 알아보고 저 사람 알아보면 대중당이 있잖아. 오다. 오다. 더 재미있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줬죠. 네.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흔하죠. 이런 정치인은. 민중당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그때 김문수부터 시작해서 같이 온 정치인들이 이재호, 정태윤, 장기표, 이우재, 박형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형준. 여기서 박형준은 부산시장 박형준이고 이 사람은 그냥 뭐 흔한 젊은 좌파적인 사회학 교수였던 사람입니다. 네. 무려 이제 당시 좌파의 상징. 빨갱이 감옥 가면 반드시 집어넣어주던 책. 월간 말지. 편집위원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약간 김문수를 보다 봐서 그런지 되게 약해 보이네요. 순해 보이네요. 네. 김문수가 되게 짱이긴 해요. 여러모로. 아무튼 민중당 동기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향 1세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불과 7, 8년 뒤거든요. 국민승리21.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민중노동당이 창당하는 것은 그 멤버들 이렇게까지 세트로 전향 안 했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진보정당 만드는 거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이다. 민중당 보면 압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전향하게 된 배경에는 김영삼의 적극적인 인재 영입이 있었죠. 네. 독재 세력의 잔재라는 그 민자당의 이미지를 좀 벗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럼 전향 2세대는 누군가. 이건 한겨레 이세영 기자가 구분한 건데요. 80년대, 90년대 주사파 학생운동을 하다가 전향을 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격하며 등장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70년대의 형들 밑에 있었던 찌끄래기들. 네. 하태경, 한기홍 등이 있습니다. 오늘 1세대 얘기를 주로 하긴 할 건데요. 전향 1세대는 김영삼이 불러서 왔잖아요. 그런데 김영삼이 신한국당에서 아시다시피 밀려납니다. 그러면서 민정계, 독재 세력의 잔재였던 사람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되죠. 그러면서 보수정당이 이회창을 중심으로 굉장히 우경화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회창의 당에 대한 장악력은 김영삼보다 더 강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문수가 입당 당시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민자당이 여당이라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제일 개혁적인 정당이라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렇대요. 네. 그리고 신한국당이 한나라당이 됐을 땐 그럼 뭐라고 했느냐. 놀랍게도 그때 바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한나라당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은 옷이다. 사고와 발상, 지향점이 나와 너무 다르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 이름만 바꿨는데? 그러게요. 무슨 말이지 이게? 네. 너무 우경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한 번도 당적을 바꾼 적이 없죠. 자유통일당 간 거 빼고는. 그렇죠. 원래 저 언밸런스 코디도 코디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욱 끌린다. 바로 열고. 또 알 수 없습니다. 짜릿해. 새로워. 늘 최고야. 그리고 아까 박형준 언급하셔서 좀 더 보면은 이분도 전향 1세대 중에서도 최근까지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죠. 아마 부산시장보다는 썰전 패널이라고 얘기하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명백히 PD 출신이에요. 부산 경신령 기획위원장도 맡았었고. 그리고 민중당에서는 이제 강령 기획 같은 걸 좀 참여를 하다가 YS의 정책자문기획위원으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김영삼이 되어온 인재입니다. 네. 이후에 국회의원으로 처음 출마한 건 17대 총선인데요. 이때부터 부산을 지역구로 삼았어요. 그렇습니다. 부산 수영구. 내렸고 친 친이계입니다. 네. 그런데 이후로는 한 번도 당선이 안 됐고요. 네. 그래도 여기는 좀 중도지향 좌파 출신 우파로 여겨져요. 정확히. 네. 썰전에서도 그런 이미지였죠. 지금도 그걸 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부산 시장들 막 여론조사 이런 거 하면은 중도층 지지율이 제일 높은 게 그래도 박형준이더라고요. 네. 오세훈과 박형준의 공통점 중에 하나죠. 적어도 이미지만큼은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젠틀한 이미지잖아요. 네. 점잖고. 그리고 또 다른 전향 1세대로는 민중당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심재철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22대 총선에서 오랜만에 떨어졌어요. 네. 심재철도 김은수만큼 네임드 운동권이죠. 그렇죠.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네임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역 해군 결정했던 사람이죠. 이후에 체포가 됐지만 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좀 로우키로 있는 것 같다가 사실 로우키는 아니죠. MBC에서 막 열심히 활동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95년에 신한국당의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전향을 합니다. 네. 신한국당으로 갑니다. 네. 이게 정계에 입문이었고요. 의정활동 중에는 사학개정법, 과거사법에 당연히 반대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앞장섰습니다. 본인을 탄압했습니다. 다만 이제 김문수하고 좀 다른 점은 김문수가 체계의 보스로서 뭘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심재철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붙는 수식어는 동료를 팔아넘겼다라서 그때부터 못 믿을 사람이라고 찍혀있는 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국절 제정에도 당연히 찬성했고요. 여기까지는 김문수랑 행보가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거는 김문수랑 약간 다른 방식으로 운동권 출시기임을 내세워요. 김문수는 안 내세웁니다. 네. 김문수의 서사는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했던 건데 내가 어려서 방법이 잘못됐었다. 지금은 다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한다.인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나 동료 안 팔았다. 그래서 이게 명백히 드러나는 게 지난 대센에서 저희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선관위의 경력사항 적어내잖아요. 거기에 80년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라고 적어서 냈어요. 그런데 이런 성향이 그럴 거랑 비슷하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한노총 출신 분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가 있는 것처럼 다르듯 비슷한 지점이 있고요. 게다가 또 한국노총은 또 정파와 단위노조별로 스타일이 너무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노총은 뭐랄까 종교로 말할 것 같으면 좀 세속화가 이루어진 조직이라서 이게 80년대의 학생운동권하고 완전 당연하듯 비교하는 건 좀 어렵고 다만 이제 김문서하고 심재철 비슷한 점을 말하라면 이거예요. 본인이 못 가진 문제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진짜 열심히 한 것은 보통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본인이 운동권임을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보수정당 인사가 몇이나 있을까요? 심재철이 그 점에서 특이해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심해야죠. 이분 운동권일 때 무슨 짓을 하신 거야? 라고요. 최근까지도 유시민이 방송에 나와서 당시 음주화운동 했던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유시민이 지금 틀린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그 시절의 인사들이 말을 좀 더 거칠게 하게 된 건 그 당시에 서울의 봄에 회군의 경험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했던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때 이후로 화가 쌓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 일은 아주 충격적인 일은 맞습니다. 심재철 때문에 생긴.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사람 김은수, 심재철, 박형준의 전향 후의 행보가 조금씩 다르죠. 이건 제가 정리한 건데 전향의 세 타입을 이걸 통해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플레이어 카드를 완성할 수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김은수는 처음에는 이제 전향은 전략인 거지 내 방향성과 가치는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아 거짓말하는 패턴, 거짓말하는 류. 그러다가 주류가 되려는 욕망만 남아서 찐 기회주의가 된 스타일. 네. 기회주의자 타입. 만약에 전략이라고 치죠. 전략일 뿐 전략이고 방향성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거짓말 플러스 기회주의자 타입이고요. 심재철은 좀 더 개인적인 느낌이랄까요? 자기 거울을 마주하기 싫어서 인정하기 싫어서 돌아선 느낌이에요. 이거는 이제 본인에게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선택인 게 민주당 가면 공천 못 받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거기 남아있을 수가 없어서 온 사람인 거죠. 하지만 일만의 양심은 조금은 남겨둔. 모르겠습니다. 친해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볼 땐 모르겠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유라이트를 적극적으로 끌어안 만큼 열심히 우클릭을 했고. 본인들도 당원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김문수가 심재철보다 더 나갔죠. 그리고 박형준은 밝혀진 바에 따르자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인형을 바꾼 사람이라고 포장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형준의 유형에 가까운 사람들은 보수정당에서도 개혁파, 소장파로 자리를 잡는 거죠. 이런 이들의 특징은 개파를 못 끌어모으며 공천 경쟁에서 잘 집니다. 이 세 사람의 당선 선수만 봐도 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성공의 정도가 다르죠. 심재철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30, 40대들이 유입되면서 표심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이재정 같은 강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국회의장 했을 거예요. 국회의장까지 했을 거예요. 3선, 5선, 1선이잖아요. 아무튼 성공한 순서는 이 중에 못된 부류 쪽이 좀 더 우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광고 듣고 오죠.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 수춘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년 만에 공개방송 춘천은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 춘천 상상마당에서 8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대구 아회 아트홀에서 8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춘천은 팟캐스트 시대는 8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는 8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노경 노경 중 으뜸이라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인삼 벗어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 노경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공개꿀 그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 경 옹 평상네이처 혼술세트로 부담없이 간편하게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여름이 가도 바보상회는 쓸 곳이 많습니다. 무더위에 눈치를 못 채우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추석도 얼마 안 남았어요. 추석 커밍순입니다. 한 달 남았죠. 제가 지금 9월 둘째 주쯤에 우리 집 꼰대들 만나기로 했으니까 금방입니다. 아 네. 벌써 몇 년간 이벤트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안주의 왕 바보상회에서 그래서 추석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음식 굳이 준비하지 마세요. 바보상회로 때우십시오. 무려 전품목 5% 할인 매일 맥주 없이 버틸 수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에 냉동실에 바보상회 안주를 든든히 쟁여두시고 추석 손님 맞이를 위해서도 바보상회 안주를 쟁여두시고 여튼 오랜만에 할인가로 구매해 주시면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큰아버지가 무코에 계시는 분이어서 딱 한 번 거기서 대고모님을 만나러 갔었는데 대고모님. 저는 그분을 딱 한 번 뵀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 세상에 안 계실 것 같아서 다시 못 만나요. 왠지 요정 날개가 달려있으실 것 같아요. 전형적인 그런 경북의 오촌 마을이었어요. 바닷가가 있고 안으로 조금 들어가면 대체 어떻게 쌀을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논이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식구들 친척들이 살고 있는 전날 밤에 도착을 해서 대고모님이 막 욕을 합니다. 아니 해줄 것도 없는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우리 녹음 테이블 만한 데에 상이 꽉 차 있고 물고기가 아닌 건 김치밖에 없는 거예요. 수족관인 거죠. 상이 아니라. 그런 느낌을 내실 수 있습니다. 점심이. 바보상회를 액세스멀에서 들러주십시오. 보수와 진보의 딱지를 떼고 정당들끼리 경쟁을 하죠. 정당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인재 영입전이라는 입장에 있어서는 정당들은 그저 기업들일 뿐입니다. 구직자의 퀄리티는 정당이 이제까지 해온 것과 정당의 세력 크기 정당의 세력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계 어딜 가나 보수 정당은 멀쩡한 사람을 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카르마 한국도 서비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김은수, 심재철, 박형준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네. 전향자가 필요합니다. 오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통합신보당이 한창 뒤수승하던 2012년에 보수 언론이 주사파 출신의 이제 전향 이세대를 통해서 통신당을 열심히 공격을 했었죠. 그때 이 사람들의 위치는 내부고발자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건 마치 이오나 목사를 앞세워서 반동성의 운동을 하는 그거 기독교의 전략인 거죠. 정확합니다. 정확한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이오나를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네. 얼마 전에 사실 고인되셨습니다. 네. 기독교의 김문수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기독교의 김문수가 아니라 게이 김문수인 거죠. 게이 김문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내부고발자의 이런 무시무시하고 동시에 신빙성이 있는 증언이 아주 효과적인 도구죠. 운동권에 대한 경멸과 불신을 도장하는 데 있어서는요. 네. 이걸 알 수 있는 게 김문수가 지난해에도 트루스포럼에서 트루스포럼이라는 퇴극기의 동호인 모임을 일컫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소셜란 뭐다? 트루스 소셜. 그렇죠. 네. 김문수가 포럼이란 뭐다? 네. 거기서 뺏겨온 것 같아요. 트럼프 그쪽에서. 그런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학내에서는 절대 이제 재학생이 아닌 것 같은 재학생이 늘 데자보를 쓰는 단체로 여겨집니다. 몇 사연인 거지? 이러면서 검색을 다 깜짝 놀라고 얼굴 보고. 아 그렇구나. 네. 아무튼 이 트루스포럼에서 노동문제의 이상과 현실 나는 왜 전향했나 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지난해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의 나이 72일 때예요. 네. 전향은 아니랬는데. 네. 이 전향의 서사는 상대 진영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강력하죠.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라면 이 당자사성이 만료된 지 30년이 지나도 잘 팔립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원래 교회에서 간증할 때 원래 약간 무당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내가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크리스천이 됐다 약간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동네 고향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체제 선전에는 늘 유용해요. 레드 컴플렉스를 한 9할 9푼으로 통치 도구로 사용하던 전두환 시절에 그렇게나 북에서 잡혀온 공비들을 자꾸 목사로 바꾸는 작업들 했잖아요. 이근안도 목사 같고 네. 그게 체제 선전의 일종이죠. 특히 민주화 세력의 전향은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인데 정수 혐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럼요. 김문수 혐오스럽잖아요. 누구에게는 그렇죠. 태극기가 아니라면 그렇죠. 이 고문을 견디면서 지켜왔던 가치도 내가 권력을 얻으려면 내던질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별거 아닌 것이 되나요. 그리고 민주화 세력은 그런 김문수 같은 사람을 좋다고 모시던 세력으로서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한국 주류 보수가 보기에 진보가 내세우는 거는 도덕성밖에 없는데 진보다 우리보다 잘 난 거는 도덕성밖에 없는데 그 핵심 자산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싸움에서 신승한 거죠.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지난 데서는 그래서 어쩌면 김문수가 막장으로 친할수록 반가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탄핵 공연에서의 노화의 방주는 김문수를 태우지 않았지만 사실은 김문수가 다들 필요했던 거죠. 적어도 보수가 집권을 한다면 바른정당은 집권을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좌파였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김문수처럼 찌질한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위선 떨지 않는 우리를 선택하라고 설득한 게 윤석열인 거고요. 그게 공정과 상식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네. 586의 미래가 김문수가 되는 거 이게 보수에게 유리한 전략이라는 거죠. 김문수가 망가지는 것도 괜찮죠. 김문수가 인기를 끄는 것도 괜찮고 도지사입니다. 오히려 좋아. 그렇게 보는 유권자의 표심이 물론 그러니까 나는 국민이 찍어야지 까지 가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투표장에 안 나오게 할 수 있죠. 그럼 충분하죠. 심재철도 마찬가지고요. 박형준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건 요새 이준석을 보는 사람들의 논리를 차용하자면 이걸 해야 반박불가 같은 포맷인 거죠. 그렇죠. 네. 저 잘나신 분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 그래서 우리 편 되어서 논리적으로 싸워져 인 거잖아요. 특히 이런 논리를 마키아벨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의 편견이에요. 실제로 박형준이 마키아벨리를 되게 자주 인용하더라고요. 저서 중에 하나가 아예 군주론을 인용으로 하면서 시작하는데 이런 걸 인용을 합니다. 자신의 행위경로를 시대의 본질에 맞추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위경로를 시대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비탄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아무튼 지금은 내가 맞다. 이게 마키아벨리를 자주 인용하는 사람들이 시대의 효율성 옳은 선택 이런 거 얘기할 때 늘 힘에 기대는 자신과 이걸 일치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달까? 저도 그런 느낌을 어렸을 때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박형준의 실제 학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저는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몰라요. 사회학과 교수으로서 뭘 했는지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논하지 않을 것이고요. 하지만 전향하지 않은 586에게도 당연히 과오는 있죠. 없을 수 없죠. 사람이니까요. 그걸 발견하고 비판하는 거를 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딴 얘기인 거죠. 그런 작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전향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보수가 제시하는 586의 상이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민주세력의 그림자일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실제로 소수 고요. 이렇게 얘기해서 일반화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원래부터 사람들이 안 좋아했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걔 그럴 줄 알았다는 게 많이 나와요. 결과론적 평가 다만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에 조직이라는 게 워낙에 위계가 커가지고 친한 사람이 없어요. 위원장급이 되면 숨어 다니기 바쁘고 감싸주기 바쁘고 연설하고 도망가는 사람이라서 그럼 오히려 그때 당시에 위계 구조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는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다 김문수랑 똑같은 다른 얘기잖아요. 적어도 김문수는 그걸 원했던 것 같다라고 김문수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죠. 영원히 권위만 인정받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어떤 윗사람 결국 나의 지향 필요 나의 욕망이 정치 세력을 바라본 어떤 렌즈를 택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아주 옳은 해석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보수에게 지금 유리한 렌즈는 김문수라는 인물로 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향한 게 쉬운 선택이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고민 많이 했겠죠. 네. 김문수도 그렇게 말해요. 물론 그의 말에는 신뢰성이 많이 없지만 김문수 같은 인물은 어떠냐 박형준처럼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 말고 하태경처럼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 말고 김문수 입장에서는 내 판도는 이만큼 끌어안고 옆집에 가는 거라서 고민 많이 했겠죠. 그렇죠. 물론 처음에 진짜로 여기서 더 민자당이 정말 더 개혁적인 세력이어서 현실적인 도구를 가진 데라서라고 말하는 게 진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나를 부정하는 건 당연히 괴로운 일이고 누군가는 정확히 같은 이유로 전향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데도 왜 정치권에는 김문수 형 정치인이 넘쳐나는가 혹은 이제 비슷한 시기에 고 김원훈 광복회장 같은 반대의 사례가 있죠. 번듯하게 인생을 살다가 네. 한나라당에 들어갔다가 아무리 봐도 안 맞아서 치고 나와서 거의 원외급인 두석짜리 정당으로 옮겨가 버리잖아요. 나중에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이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은 보수 정당으로 들어온 주사파 전향 숫자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제가 이제 궁금해진 거는 왜 이 개인들이 전향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가 인 거였는데 아까 결국 어디 있든 나는 권위를 가지고 싶다는 욕망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2012년에 한겨레 22 이세영 기자의 진단을 찾아봤어요. 빌려봤어요. 이 극단의 전향 그 지독한 자기예라는 칼럼입니다. 여기서는 제목처럼 자기예를 전향의 동력으로 설명을 했어요. 인용을 해보면요. 전향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변신의 극단성은 보통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 욕구의 산물로 설명되곤 한다. 변신에 따른 심리적 불안정을 메우려고 과거의 대극에 있는 신념과 사상을 취하게 되고 자신이 속했던 집단에 대해서도 한층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이 점은 우리에 앞서 사회주의자들의 광범위한 전향을 경험한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1903에서 40년대 일본 공산당 지도부의 다수는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포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천황제 파시즘의 열정적 지지자가 됐다. 이 택관 경희대 교수는 이들의 행위의 심층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자기에 대한 사랑이라고 꼬집는다. 사람이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좋아할 때 그 대상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좋아하는 행위 자체다. 그 행위가 나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 대상이 나에게 더 이상 쾌락을 주지 못할 때 그 대상을 망설임 없이 버리고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선다. 주저없이 신념과 사상을 갈아치우는 사람들 그들의 행위를 추동하는 건 결국 자기애다. 일단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유형은 멀리 가지 않고 덕질만 생각해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덕질을 제일 열정적으로 하던 애들이 갑자기 동호회 뒤엎고 나가는 애들이죠. 주로. 이번에 BTS 팬들이 하이브 앞에다가 화함 보내가지고 슈가 슈가죠. 슈가를 조롱하는 화함을 막 보냈더라고요. 화함 보낸 사람도 있고 다른 가수한테 풀 다는 사람도 있고 많더라고요. 이렇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따 결론에 해당하는 건데 내야 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이 내요. 그리고 그중에 그중에 누가 변전할지를 지켜보는 건 자연을 관찰하는 일처럼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풀이 제일 확률이 높거든요. 애정의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 중에는 자신의 애정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해서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또 다른 진단 이건 시사인인데요. 김은남 당시 편집국장의 칼럼입니다. 김근태의 길 김문수의 길 이건 김근태 전 의원이 작고한 직후에 나온 칼럼인데요. 나는 두 사람의 차이가 혹여 분노를 다스리는 방식에서 갈라진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사적인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다. 자신을 고분했던 일을 용서한 김근태 대신 그는 분노를 공적으로 승화시킬 줄 알았다. 독재에 맞서 싸우되 인간과 역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김문수는 좀 달랐던 것 같다. 그 스스로는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의 충격을 바다 전향하게 됐다지만 그를 아는 지인들은 그 직후 결성한 민중당 선거 참패의 충격이 더 컸던 것은 아닌지 의심 하곤 했다. 자신을 외면한 민중에 대한 분노가 오늘의 김문수를 만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설득력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내놓는 대외적인 메시지를 믿지 않는다면 이게 제일 설득력 있는 추측 같아서 말입니다. 자기 애랑 연결이 되긴 그렇죠. 자기 총선 김용주 의원의 사례를 보자고요. 각각이 있네요. 자기 애 쉽잖아요. 물론 옆에 서 있는 사람한테 바로 극딜을 당했으나 자기 애 우리 방통위원장 원래 다른 건 몰라도 서울 사람이 서울에 호캉스 가려면 자기 애가 대단해야 돼요. 그럼요. 아무튼 자기 애와 분노 합치면 달리 말하자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향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자유통일당 까지 가야 하나. 자유통일당 다녀오셨죠. 네. 거기서 비례받으셨죠. 당선은 안 됐지만. 왜 그렇게까지 멀리 가야 했을까. 그러니까 권위를 찾으려면 계속 그 자리에서 남은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김은남 편집국장이 알려주고 계시죠. 자신에게 공천을 안 준 자유한국당에 대한 분노가 컸던 거죠. 또 다른 분노. 나한테 준 거 없어서 화가 나서 뒤집어진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그렇게 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노자가 또 빌드업된 평가를 한 번 한 게 있었어요. 이건 직접적으로 김문수에 대한 비판은 아니었고 지난 대선에서 신지혜 전향을 비판하며 했던 얘기인데요. 본인 페이스북에 적은 거였습니다. 이런 거래도 평생 딱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진보와 관계 없어지고 팔 수 있는 경력도 없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남는 생존의 길은 김문수 의재호와 같은 극우들의 저격수 노릇이지요. 그렇습니다. 박노자 교수는 메커니즘을 꽤 뚫고 있죠. 이런 사람들의 행보를 다 알고 계시니까 신지혜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다는 건 신지혜 씨는 이제 다른 일을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한 번 할 수 있는 거래란 뭐 본인이 일생 동안 모은 실루엘을 다 날려버리기 실루엘을 날리면 반대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정 다르게 생긴 새로운 실루엘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전에 하던 일을 하면 안 돼요. 그전에 하던 일을 하면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면 놀릴 거예요. 이제 신지혜 씨는 더 이상 옛날에 하던 그 어떤 메시지도 내놓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대극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죠. 아닌가요? 개혁신당에 가야죠. 아 여기는 그렇군요. 개혁신당 여긴 그렇군요. 개혁신당 여성위원회 위원장이 돼야죠. 그래서 얼마나 여성이 사회에 쓸데없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가 이걸 역설해야 되는 거예요. 신지혜 씨는 이제 그 방법이 아니면 정치를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저희가 진로설계를 잘 들으세요. 신지혜 씨.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저기 맨날 이준석이랑 신지혜랑 놀려는 사람들이 아니 저 신지혜 검색했더니 바로 밑에 신지혜 이준석 결혼이 뜨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오염된 검색이야? 이러면서 이거 검색한 일단 이걸 검색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라는 사실에 좀 충격을 받고요. 아니요. 그게 아마 그 여성신문인가 어디서 했던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신지혜랑 이준석이랑 옛날에 토론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되게 묘하게 신지혜가 이준석의 논리에 되게 설득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기애를 기준으로 보자고요. 신지혜가 대중한테 가장 많이 오르내리던 때는 언제나 이준석이랑 싸울 때예요. 네. 그렇죠. 자기애에 대한 갈증이 가장 시원하게 채워지던 순간이 그때예요. 나의 이름값이 높아질 때?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얻고 싶은 걸 얻을 때 조건이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쟁취하고 싶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날로 먹고 싶어요. 쉬운 방법을 원해요. 그건 인간의 진보성일 수도 있어요. 쉬운 방법을 생각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내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머리를 굴리거든요. 그런데 보통 정치인이 개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건 늘 나쁜 결과를 낳아요. 어떻게든 쉽게 지금 얻었던 이 갈증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럼 저쪽이랑 같이 놀면 어떨까? 놀면 어떨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녹색당에서 뭘 해도 이만큼은 못 얻었거든. 인간이 이렇게 복합적입니다. 아무튼 제가 쭉 살펴봤을 때 낸 결론은 당사자성이라는 스펙은 소모품이다. 그렇습니다. 김문수는 물론 30년 후에도 나는 왜 전향했는가로 강연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두고 온 동지들은 30년 동안 변했죠. 자신이 모르는 자기가 있었을 때랑 다른 모르는 모습으로 나아지고 넓어졌을 거예요. 이외의 콘텐츠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거래가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거여서이기도 하지만 그쪽도 변하기 때문에 정치 생명이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직업 대표성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온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아무리 장애 여성 기타 등등의 당사자성을 가지고 들어와도 그거에 해당하는 행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사회의 다른 분야보다는 그래도 정치에서 명문대 졸업장이 밥 먹어주는 기간이 짧아보인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듭니다. 공평한 편이죠. 네. 공교롭게도 그런데 변절한 운동권은 되게 스카이 출신 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박형준보다는 김문수에 가까웠어요. 네. 적어도 아까 쉽게 가고 싶어하는 것도 진보라고 하셨는데 김문수에게는 이 변절의 루트를 개척하는 창의성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트레일블레이저. 전향의 트레일블레이저. 전향선을 개통하신 분이에요. 전향선. 아 G책스. 전향. 그렇습니다. 전향 트레일. X는 욕이에요. 세민이 하던 조어를 제가 동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대통령이 그 점을 인정해서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을 결정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에 들어 했던 사람들이 있던 겁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일단 대통령실의 설명처럼 노동 관련 의정활동이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마이크 대문 때려잡아라는 말밖에 안 했거든요. 그 외에는 다른 밸류를 높게 본 거죠. 건조의 중요한 발견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당사자성을 맨날 팔면 시시해 보이거든요. 시시해 보인다. 우리가 그 원인을 오늘 발견한 겁니다. 오 되게 뿌듯한데요. 당사자성은 당사자성이지. 예를 들어 선수 나올 때 고등학교 어디 나았는지 대학교 어디 나았는지 써있어. 성별 써있어. 키 써있어. 내가 이룬 거예요? 물론 김문수의 경우엔 젊어서 열심히 살아서 이룬 거예요. 젊어서 열심히 살아서 이룬 걸 뭐하러 팔아요? 남은 인생 또 열심히 살면 되지. 말씀해 주신 대로 초선일 때는 어디 출신인지 되게 중요해요. 넘어가면 그거였는지 알 수도 없어요. 김성태가 한국노총 출신이었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 그게 제가 이번에 대세나면서 제일 놀랐던 지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시작은 여기였구나. 네. 전혀 몰랐는데. 최민희가 언론인이었는지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 뒤에 한 일이 많거든요. 모든 건 미래로 결정나요. 근데 계속 당사자성을 판다. 미래에 뭘 잘해볼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게 맞죠. 평생 그렇게 봤어요. 자기 당사자성 얘기부터 먼저 하는 사람. 내가 이룬 게 없거나 내가 지금까지 이룬 거 말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용기가 없거나 블루프린트가 없거나 하다는 증거 아닐까? 이거 하나. 네. 남아서 다행입니다. 저 어두컨조 저한테는. 와 저 영혼 있어요. 제가 맨날 영혼 없다고 뭐라고 하시거든요. 네. 저는 늘 영혼이 있어요. 내가 왜 뭐라고 안 하는데 매일같이 자꾸 뭐라고 하는 게 나도 영혼 없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늘 뭐라고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저는 늘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560일에 목요일 김은수와 친구들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벨비클럽 장관께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광복절 주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